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도하기 박연선입니다. 며칠 뒤면 민족의 명절, 추석인데요. 오랜만에 반가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소음이나 주차 문제 등으로 이웃 주민들과 원치 않던 마찰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 맘각회에 소개된 문자메시지를 하나 보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접수되어 안내드린다. 신뢰할 만한 발신처 이름에 그럴듯한 문구를 보다 보면 함께 전송된 인터넷 주소를 누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이 문자, 민원을 빙자한 문자사기, 이른바 스미싱으로 인터넷 주소를 눌러 악성 앱이 설치되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도둑맞아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악질 수법입니다. 다음 문자도 보실까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마치 공공기관에서 보낸 것 같지만 역시 문자사기입니다. 이처럼 문자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정상적인 문자와 구분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청자들이 깨눌고 있을 때 층간소음이라고 연락하면 안 누를 사람이 있겠어요? 당연히 눌렀지. 또 배송 완료됐다고. 우체국 택배라고 공공기관 사칭을 하잖아요. 안 속을 사람이 있겠어요? 실제 이런 공공기관 사칭형 문자사기는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6만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전체 문자사기의 71%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데요. 정부와 관계부처는 추석 연휴에 관련 사기 피해가 특히 급증할 것으로 보고 각종 대책과 예방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우체국 소포 상자와 전통시장 택배 상자에는 문자사기 예방 문구가 부착되고요. 경찰도 SNS 등을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곽의정 통부는 추석 연휴 동안 문자사기를 24시간 탐지하면서 악성앱 발견 즉시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신자가 조심해야만 하는 수동적인 대책에 불과한데요. 전문가들은 통신사와 문자 재판매 사업자 등 발신자 측에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1,200개 가까이 난립해 있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의 진입 요건을 높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 스팸 문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사기 가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해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일괄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전화번호 112 또는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등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학이었습니다.